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대표 불출마 선언을 지켜보면서 이래도 되는 걸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한국 정당 정치의 퇴행과 민주주의 위기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요체 가운데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리는 지도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검증 내용까지 흘려가면서 공격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인사검증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모든 논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자유로운 걸까요?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가정, 국민들이 착잡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4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준일 뉴스토프 수석 에디터, 그리고 오늘 여야의 싱크탱크 투 브레인이 나오셨습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수철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연구원이 민주당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이 국민의힘 싱크탱크, 그렇죠? 거기에 부원장이시면 그야말로 브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민주연구원은 여의도 연구원을 항상 롤모델로.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대우라든지 뭔가든지. 왜 우리는 여의도 연구원만큼 못하냐. 그런 게 겸손한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데 최근에는 여의도 연구원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정보가 삼성보다도 낫다고. 정보가 주다가 또. 아니, 그런데 대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대우는.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민주연구원은 지난번에 집권 여당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뭐가 개선이 안 됐습니까? 아니,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각 정당에서 갖고 있는 딜레마인데 법으로는 얼마를 딱 쓰게 해놔요. 정책 연구비라든지. 그런데 그거를 정당들이 그대로 집행은 잘 안 해요.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의 약간 편법 아닌 편법을 많이 쓰죠. 그런데 싱크탱크나 정책 기능에 투자를 많이 해야죠. 그래야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라고 사실은 법으로도 강제해놨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죠. 여의도 연구원이 이회창 총재 때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그전해부터 있었나요? 그전해부터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정당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에 지급을 하게 되면 3분의 1을 정책연구소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 활동에 명목상은 그렇긴 하지만 또 당 사무처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 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는가 저는 계속 살펴보니까 정당의 리더십이 바뀔 때마다 정책연구소의 리더십이 바뀌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여의도연구원의 이사장이 당 대표시거든요. 예전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일 때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일 때 연구원이에요? 연구소에요?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인데요. 그래서 그런 리더십의 교체라는 게 있어서 아쉽고 또 이게 연구 기능을 하려고 하면 재정적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해서 미국에 비하면 턱없이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헤리티 재단만 해도 한 40년 정도 이사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시는 거니까 거기 또 재정적으로도 기업들이 많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정책연구 활동을 하고 또 당에 대해서 아주 강압적으로 연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있으니까 선택하면 좋겠다. 당은 또 거기에 좋은 정책들을 선택하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또 정당 정치가 또 약간 시민사회와 결의되는 측면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연구소 기능들이 약화되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우리 김수철 부원장은 여의도연구원 들어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과거에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을 좀 하긴 했었는데요. 작년 11월에 들어갔습니다. 오래 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정당 생활이나 당원 생활을 26년 정도 했는데 그간에 로망이었습니다. 한번 여의도연구원에 가서 일해보고 싶다 이런 게 로망이었는데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민주주의가 정당이 살려면 또 연구원이 살아야 되고 민주주의가 살려면 정당이 살아야 되는데 그 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씽크테크 역할을 잘해야만 당도 정부도 집권 시에는 정부도 또 국가도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자리였는데요. 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이 훌륭한 분들 그쪽 출신이 많죠. 유승민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진수희 지상욱 예전에 지금 현재는 김용태 삼선 의원께서 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 얘기하셨으니까 오늘 민주주의 얘기 좀 해봅시다. 도대체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위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좀 그 부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어제 이제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 배경이 뭘까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김준일 수석도 나오셨으니까 뒷얘기 좀 취재된 게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누가 가장 크게 말렸어요. 뭐 아버지가 말렸다는 말도 있고 남편이 만류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은 아니다. 남편은 뜻대로 해라.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기도 하고 정확히 뭐가 맞아요. 저도 제가 아는 정보가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원으로 제가 이제 뭐 나경원 의원한테 직접 연락이 되거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전원으로 좀 들은 바에 따른 어제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한잔 했다던데 그건 사실이에요? 네. 점심 때 측근들이라고 불리우는 뭐 박모 의원 전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 거는 사실로 밝혀졌고요. 기분 안 좋은 상황에서 마시면 몸이 상하는데. 그렇습니다. 눈물의 오찬이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데 오히려 담담했다. 본인은 자신의 길이 앞으로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측근들이 좀 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게 된 배경을 보면 어제 했잖아요. 그런데 그저께 밤까지도 출마 선언문과 불출마 선언문을 다 써놓고 고민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제 아침까지도 고민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저께 밤인 것 같습니다. 결정을 한 거는. 그래서 그 배경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공적 관계도 지금 문제지만 사적 관계도 상당히 여러모로 좀 어려움들이 있었다. 껄끄러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서울 법대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고 그리고 남편 김재호 판사 같은 경우에도 형사법학회라는 서울 법대에 있는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학회장이 권영세 의원도 학회장을 했고. 권영세 의원이 1회, 윤석열 대통령이 2회, 김재호 판사 3회. 3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들 어버 키웠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척지면 권력이 4년이나 남은 것도 있지만 껄끄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안 나온 것도 있는데 당심이 상당히 좀 냉정하게 돌아섰다는 거에 상처를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MBC가 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최근에 갈등 관계에서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그러면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당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나경원 의원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반 이상 과반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상당히 이게 힘들겠구나. 이런 식으로 갈등 관계가 지속되면. 세 번째는 주변에서 돕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였다라는 거고 지금 딱 두세 명 특정되고 있잖아요. 그분들 빼놓고는 사실 당대표 선거라는 게 굉장히 많은 정책 메시지 그리고 일정 관리 등등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도 어렵겠다. 기타 등등을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게 옳은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김수철 부원장은 배경과 관련해서 좀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배경 들은 이야기는 없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나경원 의원이 한계를 보였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려고 하면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신부자들의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한계에 오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정당 생활을 하던 시기하고 가는 겹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지난 연휴 때 나경원 의원이 거쳐온 과정들을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자리욕심이 많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자리욕심이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를 조금 그 시기가 TV정치 시대가 열렸고 또 당헌 당규상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30%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 지지율을 업어서 최고위원이나 이런 데 선거에 진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 원하는 대로 됐다. 왜냐하면 2010년도나 2011년도 보면 굉장히 여론조사에 높은 지지를 얻어가지고 최고위원이 됐었는데 당대표라는 자리는 개인적인 역량으로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어떤 여당이니까 대통령의 관계라든가 본인의 따르고 있는 지지 세력들 또 우군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역량으로 그걸 돌파하려다 보니까 본인이 한계에 와서 결국은 사퇴를 이제 안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을 변호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 우리 김수철 부원장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 하나는 자리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면서 자리욕심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군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 우군이 원래 없었습니까 그 전에 원내대표도 했고 원내대표 하면서 지원 유세에 도움 안 받아본 사람 없고 다 자기 편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왜 떠나갔습니까 그 이제 자리욕심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자리욕심을 갖고 있고 뭔가 자기 자리를 통해서 공주적인 어떤 사회의 공익을 증진하게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기에 맞는 역량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시기에 합당한 시대적 소명이라든가 자기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드러나야 되는데 매번 선거 때마다 나와서 죄송합니다. 나경원 의원의 경우가 아니고 매번 선거 때마다 나와서 매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우군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정무적인 위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당과의 관계라든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의 어떤 대응은 차치하고라도 여권의 초선 의원 50여 명이 반대하는 성명을 낼 정도라고 하면 거기에서 정말 사선 의원 정도 되는 당 대표라고 하면 그중에 한 명 정도는 자기를 좋아하는 계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정도 문구는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리고 당내 경선인데 꼭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나 견제 장치 없이 다이렉트로 직격을 맞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직격을 계속 맞다 보니까 본인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철 부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나경원 의원 편은 아니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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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초선 의원들의 그런 행동이 정당하냐 이런 질문도 또 할 수도 있지만 대충 이제 뜻을 알았으니까 거기까지 하고 그런데 이제 김유정 의원, 어제 불출마 선언, 그게 사실 역사에 남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정치하면서 자신의 발언이 역사에 남는 순간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기 은퇴라든지 또는 복귀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거 역사에 남잖아요.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도 참 역사에 남는 그런 스피치인데 그걸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은 뭐 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용감이 내려놓겠다. 그런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무질서, 질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출마가 맞는 건데 무질서, 질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용감이 내려놓겠다는 것은 숨이 상관이 안 되는 구조였어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그러니까요. 어제 그 장면은 아마 나경원 의원의 정치 인생에서 두고두고 아마 복귀될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용감하게 출마하겠다는 말이 맞죠. 그런데 용감하게 내려놓는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압박이 얼마나 심했던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유성현 대통령이 나라 안팎에서 그렇게 자유를 외쳤는데 나경원 의원, 사선 의원 출신이 출마할 자유조차 없는 당이구나. 그렇게 돼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심 1등도 주저앉히고 당심 1등도 주저앉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50% 지지율을 못 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가장 큰 문제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제 솔로몬의 지혜 이런 얘기도 했고 누가 진짜 엄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에요. 대통령 잘해보자고 그러고 화합해야 된다고 그러고 성공, 총선 승리 이런 얘기 굉장히 좋은 얘기들은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누가 진짜 엄만지를 누가 당을 위한 사람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진짜 엄마 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 재판에. 그러면 가짜 엄마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 아니니까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솔로몬이 그러면 두 애를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가져가는 사람이 엄마다. 가짜 엄마는 찢어져도 좋다 하고 잡아당겨지만 진짜 엄마는 애기 다칠까 봐 놨다는 거죠. 내가 진짜 엄마다 이런 얘기죠. 누가 가짜 엄마라는 얘기예요? 김기현 의원이나 윤핵관? 그렇죠. 소위 윤핵관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재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네? 풀어놓고 보면 그렇게밖에 보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재판을 많이 해본 사람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은. 그렇죠. 판사 출신. 판사하고 검사는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에둘러 표현했지만 저는 뒷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불출마 선언문이었다. 혁연 문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글쎄요. 이제 장군 끝에 악수라고 한 달 넘어 온통 나경원이었지 않습니까? 뉴스를 뒤덮었었는데 결론은 이렇게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부동산 투기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출마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국민의힘 쪽의 어떤 분이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는 안 나갈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안 나가면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릴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생각과 고민이 많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아마 대통령의 뜻이나 소위 윤회관들의 어떤 그런 거를 넘어서는 그런 강단은 없었구나. 정치적 한계가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초선원 말씀하셨는데 초선원에 대해서 한마디 남겼더라고요. 그들의 처지를 이해한다.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형은택 부원장이 이번 사태를 어떤 시각에서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뭐 핵심적인 건 일단 윤석열 대통령. 죄송합니다. 당을 완전히 장악한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는 누가 되더라도 약간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 김기현 의원이 되겠죠. 되겠는데. 저는 그럼 나경은 의원이 뭘 살렸느냐. 결국은 솔로몬 재판에서는 아이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을 살렸느냐. 저는 본인도 살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동작에 누가 나온다는 얘기가 많이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설령 공청을 받는다 해도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사선까지 했는데 한 번 더 하려고 포기했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다음에 출마도 쉽지 않아요. 그럼 이분이 서울시장도 도전했었고 사선 원내대표까지 지냈는데 그럼 이제 당대표하고 그다음에 총리나 대선 나가는 정도 수순인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정치를 시험대에 들었다고 봐요. 이분이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좋은 학교 나오고 판사하다가 좋은 집안이고 어찌 보면 출마했을 때 이를 게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부동산 얘기도 나왔지만 집안도 있고 남편도 대법관도 바라볼 수 있는 분이고 이러면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어찌 보면 좋은 꽃길을 걸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험지로 들어왔거든요. 진짜 정치를 시작할 수... 험지로 들어올 뻔했다가 나간 거죠 다시? 아니죠. 지금은 시험대에 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생명력을 계속... 그 출마 선언한 것은 가시바퀴를 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피한 거죠. 피한 건데 피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시 꽃길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럼 본인이 뭘 할 수 있느냐 얘기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앞으로 뭘 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주 전부터 계속 불출마할 거다라고 얘기는 해왔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딘가 리스크를 걸거나 탄압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꽃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출마라도 하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하든지 뭔가 명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접어버리면 누가 보더라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압박에 그냥 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앞이 불투명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출마할까 불출마할까 이걸 두고 계속 우리가 패널들 의견을 들어봤죠. 그랬는데 반반 정도 갈렸어요. 김수철 부원장 나경원 전 의원 당에서도 가까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마할 거다라고 보는 분들의 시각은 퇴로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출마하지 않으면 정치인성이 끝난다. 그러니 출마할 거다였고 출마 못할 거야 안 할 거야라는 것보다는 못할 거야가 더 많았는데 왜 깡다구가 없어서 그 얘기가 가장 큰 이유였어요. 말하자면 대가 약하고 그런 수양부들 얘기까지 나오는데 가까이서 본 나경원 전 의원 좀 대가 약한 편입니까?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가 약하다기보다는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기억하실 텐데 빠루? 그 당시에 선거법 관련 투쟁을 할 때 본인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어제 워딩으로 나왔지만 본인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철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과정에서는 불출마 쪽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당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라든가 또 본인께서는 잠재적으로 대권 후보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또 본인의 정치에 대한 뜻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현재 총선이 남아있는 1년 시점에서 당 대표로 함께하기에는 곤란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용산에서 미리는 아니지만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위원장도 시켜주고 또 기후환경대사라고 하는 직을 주면서 어떤 정치적인 과정들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그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터에 또 지지율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원 100%라고 하는 룰러 바뀌면서 이쯤 되면 본인이 나가서 당대표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도전의사가 있거나 지지율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또 출마 쪽을 약간 기울였단 말이죠. 저는 그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이 흔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 문제가 아니고 정무적 판단에서 본인이 당대표를 나올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 그 자리를 받지 말고 사실은 좀 더 숙고하면서 당을 위해서 본인이 정말 사랑하는 당이라고 하면 본인이 정말 당대표로서 정말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한 3개월 정도를 참고 기다려서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대가 세단 얘기예요 약하단 얘기예요 대가 그리 센 편은 아닌 겁니다. 너무 그 10분 질문에 길게 어렵게 답변하면 순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유승민, 나경원, 다음은 안철수 의원인가요? 이런 얘기, 박홍근 의원도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순서대로 가면 아직 관저에서 식사했던 얘기 없기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일, 김준일 수석 언론인이시니까 사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뭐 아마 한 획을 그은 사태로 저는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마를 못하게 막는 일은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출마를 하지 말라라고 집단 선명을 낸 것도 초유의 사태잖아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2007년에 대선이 끝나고 그때 당원 개정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좀 더 당을 장악하기 위해 당시에 한나라당 당원에 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 명예지기 위해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7조에 적시돼 있는데 이거를 바꿔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친박계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4개월쯤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없던 일이 됐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센 캐릭터, 센 캐로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지금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당을 장악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안 되고 당이 당정 협조가 안 되는 거를 사실 보여주는 사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진짜 센 치임 1년 때 센 대통령들은 눈빛만으로 다 제압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게 당을 장악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시밭길이 저는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당을 장악했느냐 했다고 보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어제 저도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장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악했다면 김기현이 벌써 50은 넘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50을 못 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50을 못 넘었다. 이건 장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참 날카로운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신문 사설을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제목을 쭉 봤는데 동아일보는 결국 불출마 나경원 사태가 드러낸 집권 여당의 민낯 그다음에 한국일보는 나경원 끝내 불출마 부끄러운 정당 퇴행 국민일보는 정치력 빈곤 드러낸 여당 대표 경선 잡음 경향신문 윤심이 주저앉힌 나경원 정당 민주주의 후퇴다 한결에 나경원 출마 소동이 드러낸 집권 여당의 현주소 이렇게 지금 비판들을 많이 했어요. 조선일보는 여당 비판보다는 나경원 사태의 봉합, 여, 전화위복과 자해의 갈림길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정치의 정당 정치의 민낯이다 집권 여당의 민낯이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꼭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아까도 우리 김수철 부원장이 쭉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로 쭉 가는 과정 아닙니까? 민주적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저는 뭐 한 70 그러니까 민주적이냐 아니냐 문제는 저는 제가 곤란한 질문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쪽 당에서 계신 분한테 또 민주적이다라고 얘기하자니 좀 그렇고 민주적이 아니다라고 하자니 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김준휘 수석, 민주적이에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안은 그러니까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지금 된 거는 맞고요. 아마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거의 60%에 육박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분한테 이걸 사실 하나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대통령이 무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냐. 그러면 총선에 임박해서 오히려 이런 일을 하면 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차라리 맞을 맨은 일찍 맞자. 1년 뒤에는 다 또 이거는 또 잊혀지고 새로운 이슈들이 또 떠오를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라야지 이게 좀 미쳐질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조금 논란이 되고 민주주의 훼손 얘기까지 나오면 이게 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 그래서 어떤 당대표가 되더라도 벌써 총선 즈음에서 비대위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여당한테 두고두고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요즘에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는 안 하죠. 누구나 출마할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표를 얻기 위해서 공정하게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관저에 누구랑 밥을 몇 번 먹고 그런 식의 환심 사는 내용이 아니고 정책을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죠. 그런데 집권당의 모습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훨씬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삼김시대보다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탄압하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얼굴이 아니고 대통령 얼굴로 시보듣고 이어서 하겠습니다.